올림픽에서 탈락했지만 남자로서는 승리했다며 하루 만에 팔로워가 9만 명이 늘어난 프랑스 선수 아미라티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자 장대 높이뛰기 3차 시기에 도전한 아미라티는 5.7m 바를 넘는 과정에서 그의 신체 주요 부위가 바에 걸려 결승 진출이 좌절되고 말았는데요. 아미라티는 결선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이사구로 온라인상에서 순식간에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미라티의 개인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8천 명 정도에서 하루 만에 9만여 명으로 늘었는데요. 현재 그의 팔로워 수는 14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매달보다 더 많은 여자의 전화번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경기는 졌지만 남자로서는 승리했다 등의 직구진 반응을 보였습니다.